우선 SBS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 순위부터 보시죠. 6위는 42.4%의 천국의 계단, 7위는 41.7%의 올인입니다.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드라마 최고 시청률 순위를 보시죠. 18위는 최고 시청률 10.7%의 왜 오수재인가, 17위는 10.9%의 국캐스팅, 16위는 11.0%의 재벌, 형사, 15위는 11.2%의 악기, 14위는 11.4%의 아무도 모른다, 13위는 11.4%의 법전, 12위는 11.6%의 더킹, 영원의 군주, 11위는 11.6%의 산에 맞선, 10위는 12.0%의 어게인 마이 라이프, 9위는 14.2%의 커넥션, 8위는 14.6%의 하이에나, 7위는 15.2%의 천원짜리 변호사, 6위는 17.7%의 굿파트너, 5위는 17.8%의 원더우먼, 4위는 19.1%의 스토브리그, 3위는 21.0%의 모범택시2, 2위는 27.1%의 낭만닥터 김사부2, 1위는 29.2%의 펜트하우스2입니다. 2위는 19.3%의 위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